5인조로 재데뷔하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첫 실루엣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멤버 키나와 4명의 새 멤버들의 실루엣이 담긴 티저 영상은 밝은 분위기 속 웃음소리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소속사 어트랙트는 막바지 앨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차례로 많은 콘텐츠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래 큐피드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멤버 빼내기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할 예정입니다.